옛날꺼데 다시 만들었어요 색칠맛? 네 그때 기억었네요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천천히 천천히 엑시아인가? 네 엑시아인데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 약간 다르니까 네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 방향을 잘 보고 끼워야 한다 잘못 끼우면 또 빼고 다시 끼워야 하니까 네 어휴 엑시아랑 아스티레아 뭐 퀀터 이쪽 애들은 팔다리 방향 잘 못 맞춰버리면 다 빼고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니까 네 나도 많이 당했어 진짜 어휴 아휴 네 네 더욱더 퀀터 더욱더